16일 국민이 수도권, TK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방송을 보고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신문을 보는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인식이거든요. 서정호 TV.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서정호 변호사. 서정호 변호사가 자기 거 보신다고요? 네, 보셨어요. 진짜 하셨죠. 그런 아주 그냥 불량식품만 드시고 계시니 제 생각에는 지금 건강에 안 좋아지십니다. 탈이 나신 것 같다. 저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게 본인이 그러면 선호하는 방송이 있으시다면 그게 지상파나 종편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태의 현실인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약한 쪽이 수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나갔다는 민심의 파도까지 같이 맞아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입으실 텐데 지금 뭔가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하나요? 그 상황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걸 계속 그래서 얘기하는 게 티익스프레스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지고 나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협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본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버티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박근혜 대통령도 인화성 물질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유승민 대표 쫓아낸다고 난리 친 거 그 앞에 국정교과서 한다고 갑자기 뜬금포 난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앞에 1년 동안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진짜 주유소에서 라이터 켜는 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최순실 씨 사태인데 사실 내용만 보면 그렇게까지 문제 들리는가 싶죠. 태블릿 PC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파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거 탄핵 우리 노무현 때 봤지만 웬만해서 인용 안 됩니다. 우리가 역풍부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가가지고 한번 쫙 밀어붙여가지고 탄핵하게 배신자를 색출하고 탄핵 재판 나중에 이기면 한방에 영웅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로 이걸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오히려 박근태 대통령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봤으면 지금 하시는 법적 권한으로 방어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검을 해봤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대통령한테 확보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은 거부권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21대, 22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조언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물코를 본인이 좁혀놓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아들들이 문제됐다고 해서 김영상 김정은 대통령 탄핵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형님들이 다 사고치셨는데 그렇다고 탄핵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찾다 찾다가 보니까 재단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최순위 씨가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권력 실선이 아닌 비선인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 갖다 붙이려고 하면 도복 입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도복이요? 이런 분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최순위 씨보다 만약에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더 기괴한 상황이거든요. 최순위 씨랑은 어릴 때부터 박 대통령이랑 친분이라도 있었던 거지. 이건 뭐 왜 이분들이 국정에 개입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복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 수염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 뭐가 개입한 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주유소가 아니라 유조선이에요. 유조선이 지금 이제 유조선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네요. 제발 전자담배이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최해병 특검이라든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같은 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받아도 문제 생겨서 정권 날라가. 안 받아도 안 받으면 확실히 날라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버텨보자. 지금 진영으로 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 오히려 후자 쪽 아닌가. 저는 이제 안전한 방법은 없다 생각해요. 이렇게 가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AI나 이런 프로젝트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왼쪽으로 가면 기찻길에 한 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섯 명이 죽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가도 이제 사고 터지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데 이 상황 현실이 인식이나 하고 계실까.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한탕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정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한탕주의예요. 한탕. 한 방에 뒤집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누가 봐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데 분위기가 뭐 있냐면 이철기원이 나와가지고 승선 안 시키겠다. 자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 승선 안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엑스포 한 방이면 된다. 한 방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긁어먹고 그다음에 선물 갖다가 옵션 가고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지금 계속 이제 레버리지만 키워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뭐 실없는 얘기 서로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없는 얘기. 내용이 없잖아요. 결론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중에 가가지고 속으로는 둘이 앉아서 하면서 각자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빨리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만 나와라. 뭐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하면서 예. 한담을 즐기셨겠죠. 그게 나오면 뭐가 또 달라집니까? 대통령한테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탕주의인 것 같다라서 걱정이다.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위기감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검찰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뒀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 사실은 본인이 측근으로 뒀던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1, 2, 3, 4 차장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마지막 진용은 여기서 내가 버텨본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그게 오히려 대통령은 방어기작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티익스프레스라고 얘기했던 게 뭐라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장악 못해가지고 막판에 미끄러지셨습니까? 뭐 다 이거는 어차피 아까 말했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 인화성 물질을 빼는 작업해야지 다른 거는 백해부입니다. 정석대로 가자면 그러면 최해병에 관한 특검 받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고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최해병 특검에서 외압 정황이 있어요. 그럼 야당은 이거 문제 삼아서 탄핵 지금 안 그래도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탄핵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버티다가 쫓겨나나 특검 받고 쫓겨나나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문제지만 제가 지금 가서 딴 거 보지만 영화 링컨 이런 거 보라고요. 링컨. 얼마나 노예해방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잡한 거래가 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은 애초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저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애초에 정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고 정치는 다 좀 낮춰보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의 기작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야 내가 왜 걔네를 설득해? 가서 압수수색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 인사를 보니 마지막 몸부림 같습니다.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랏건만 T익스프레스를 타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 인사 발표에 대해 이 대표가 비판 섞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인사 발표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에서 4차장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T익스프레스의 T는 탄핵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또 한 번의 탄핵이란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몸부림 쳐보지만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시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맥락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직도 설명이 있어야 가치가 더 있다며 영부인이 활동을 중단할 때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여사가 문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중적으로 비호감독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건들, 특검이라는 건들이 본인에 의해서 파생된 건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봉사라든지 외교에 있어서 영부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약 5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여사는 어제 캄보디아 정상부부 방한 일정에 참석하며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Crisis provision 번역 piracy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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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